1. 이게 무슨 소리지? 3. 엄마가 코 고는 소리였잖아.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고르고 오는 거래. 우리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느라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봐. 엄마가 자는 동안 청소하는 거 어때? 좋아!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해. 제공도 크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. 걱정 말라고. 이 쇳동구리 아저씨가 엄청나게 큰 공을 만들어 줄 테니. 먼저 공에 진흙을 잔뜩 바르는 거야. 이렇게요. 좋았어. 컷! 이제 공을 언더 아래로 굴려. 네! 어서 공을 따라가자. 네! 공이 엄청 커졌잖아. 정말 맘에 들어요. 자, 이렇게!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BDS에서 만나요.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. 안녕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